... ... 에이... 요! 에이... 에이... 가자! 엠리티 어디야? 여기! 지금 겁나 크지 않아? 무서워. 여기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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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! 활기찬 친구들이 왔어요! 안녕하세요, 저는 끼가 많은 수빈이에요! 어, 끼가 많은 수빈이야! 안녕하세요! 저도 끼가 만만치 않은 수빈이에요! 아, 이름이 똑같아요? 맞아요, 저희는 채수빈, 김수빈, 저희는 두 수빈이에요! 보니까 수빈이가 두 명이던데, 누구누구죠? 수빈이 둘이 뭐, 쌍둥이 이런 건 아니죠? 수빈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큰 수, 저는 작 수입니다! 수빈! 네! 네! 수빈이요! 수빈이 언니가 동시에 친해졌고 편하네! 수빈이 언니의 수빈이 언니가..? 수빈이 언니의 수빈 powöokge 아, 끼가!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사람이야. 그래서 한 번 딱 보면 기억이 난단 말이야. 네. 안녕하세요. 무대부터 보고 얘기하자. 가자, 가자, 화이팅! 와, 간다! 아리아나 그런데 저런 셀럽이 되고 싶어 셀럽은 뉴욕에서 뜻할 게 있었나 뜻할 게 있었나 나는 수빈이 시옷 바람이 아니, 우리가 몽두의 고민이었잖아. 네. 첫 소절이 너무 중요한데 첫 소절에서 수빈이 가사에 시옷이 정말 많아. 네, 맞아요. 처음에 너무 많았어요. 아리아나 그런데 저런 셀럽이 되고 싶어 셀럽은 뉴욕에서 스테키 산다고요 수리 무대를 봤어요. 약갈래 안 하는 날도 있을까? 뭐죠? 제가 숨이 찬다. 너 근데 발음이 원래 이러는 거야? 아니요. 제가 시옷 바람이 찬고 숨이 다 안 쉬워 숨이 다 안 쉬워 아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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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다행히 조심해. 약속은 뭐냐면 혀. 이 입천장에 붙이는 버릇들이는 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. 선생님 불러봐요. 선생님? 아휴. 너 이거 봐. 나 완벽하게 너 안에 선생님 소리 듣고 싶어. 선생님. 선생님. 선. 생. 님. 사랑해요. 숲에 살고 있는 숲. 사. 슴. 숲. 사. 숲. 사. 숲. 셀럽은 뉴욕에서 스티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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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다. 휴. 그만큼 노력을 해왔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. 멋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저희 셀럽파이브 무대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셀럽파이브.